대구시가 2022년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대구시 공동관을 구성하고 지역기업들의 참가 지원을 통해 총 416만 달러의 현지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. 전시회는 약 7만 제곱미터의 면적, 카테고리별 15개의 전시홀에 68개 국가에서 3,500개 기업이 약 4,000종의 의료기기를 출품했고 전시회 기간 중 약 6만여 명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. 국내에서는 대구 지역 10개사를 포함해 총 181개 한국기업이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해 중동과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.